What up your RPQ입니다 전 재산의 대가 제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또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 다 대출받고 그것들의 빌미로 제 경험상 컨트롤 관한 스타논까지 추가 추가 추가로 얹어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일지 저의 일기 제가 실제로 제 친과 친척 지인 친동생들에게 일대다수로 영상 편지로 보내드리는 일지이자 일기입니다 훔쳐보실 뻔대로 훔쳐보시고요 지금은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장마감 이후고요 이게 약간 뭔가 알 수 없는 딱 보니까 무슨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쭉 적혀있고 알 수 없는 암호들이 적혀있죠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변동이 좀 있어서 그 전에 어저께 좀 알아본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잠깐 메모해둔 건데 오늘 장마감 이후에 정리 안 하고 바로 영상 키느라고 저만이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서서히 그리고 시황을 먼저 보자면 코스닥 여기서부터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코스피 코스닥 그림 똑같죠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고 단지 코스닥은 좀 위에서 놀았고 왜냐면 어저께 더 많이 빠졌으니까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그죠 어 이거 이게 반득 시작인가요 몰라요 그건 아직 최소한 이번 주가 지나 보고 주봉이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되냐에 따라서 제가 저번에 말했던 이게 조종인가 아니면은 그냥 조종하기 전에 이렇게 지나가기 전에 있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일인가 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최소 몇 주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자 책 이거 오랜만에 보죠 이 그림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이거를 뭐 조종인지 아닌지 모르는 두세 달 동안에 변동이 거의 없어서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 포트폴리오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있을 때 지워서 다시 그렸는데 저장을 안 해놨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다시 안 그렸는데 오늘 그동안 두세 달 동안 이 그림 못 보시고 제 포트폴리오 현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하고 짚고 넘어가서 드리자면 저는 3월 17일부터 바닥에서 매수해서 들어갔고요 제 친동생에게는 3월 19일부터 계속해서 개인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돈이 몰리니까 코스닥이 먼저 혹은 더 갈 거야 라고 했고 기본적으로 요거 말고 또 몇 개 있는데 코스닥 요번에 신경을 써라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저도 실전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몰빵으로 제가 제 나이와 자산과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풀 레버러지로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몇 개 ETF까지 3월 17일부터 쭉쭉쭉 사모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포트폴리오 조금씩 조금씩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주도주 찾는 법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가격과 심리만 본다 그랬잖아요 저는 뉴스 따위를 보지 않는다 왜? 뉴스가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가격이 뉴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를 시세가 ETF 중간에 사고 팔고 그리고 여기 요런 작은 아이들은 나중에 갈 거라고 시나리오가 있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정찰병 다른 분 표현으로 인하면 척후병 조금씩만 몇백만 원씩만 보내놨고요 그리고 4월 중순에 제가 아 나는 테마는 안하고 제약바위를 안했는데 그런 나마저도 제가 여기 며칠 전부터 계속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약바유다라고 생각해서 가격과 기준으로 쭉쭉쭉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런 군중의 광기장은 어떤 게 더 갈지 덜 갈지 잘 모르니까 솔직히 여기서는 몇 개 선별 3개, 4개 딱 선별되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카카오랑 제가 갖고 있는 NHL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굳이 게임은 신규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보유하고 있죠 웹젠 몇 개 있어요 비슷해요 여기 비슷한 거고 천보, 에코프로비엠 뻔한 게 있죠 몇 개 얘는 모르니까 2XL, XL, 시총별로 L, 그냥 사이즈별로 다 샀다 한 15개 정도 그리고 그 중에 희한하게 음모론일지 모르겠는데 스탕론 매수 보유 불가 종목들이 내가 1티어로 더 봤던 것들이고 그것들이 더 가더라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는 잡주 중에 몇 개 가지치기 해서 잡주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잡주 카카오 더 많이 들어갔고요 주가가 올라서 계속적으로 추가 스탕론을 조금씩 받을 때마다 혹부리 영감처럼 혹으로 그냥 보너스로 여기 스탕론 쓰지 않는 거 몇 개 보너스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보유 불가 종목 항공 보너스 5G 보너스 그린지 보너스로 들어갔다 보너스다 메인이 아니고 메인은 여전히 BBIG 제가 G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굳이 신균은 사지 말라고 했지만 게임을 BBIG 그리고 제약바이오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한 주도 팔지 않고 변동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번 달에 카카오 들어가기 위해서 주도주 찾는 법을 여기 영상 오른쪽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고 중간에 가지치기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정원을 혹은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해충도 잡고 잡초나 안 자라는 것들은 잘라내고 그래야지 더 힘을 몰아주고 하니까 카카오를 몇 개 몰아주면서 오늘은 어제는 바이오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바이오 갖고 있는 것들 쭉 한번 말씀드렸고 어떤 영상에서 올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제가 많은 영상을 즉흥적으로 올려서 오늘은 어떤 포트폴리오로 비중을 어떻게 옮겼는가 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바이오 제약 중에 그리고 제가 바이오 제약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스닥도 같이 간다라는 전제하라는 거죠 많은 대부분의 저를 제외한 많은 유튜브에 들어가는 분들이 바이오는 안 돼 코스닥은 안 돼 아주 디테일하게 선별해야 돼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종목을 기본적으로 보면 결국 코스피에 관련된 것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코스닥도 같이 간다 코스피도 가지만 그래서 코스닥을 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시총 사이즈별로 분산해서 들어간다 야 분산은 그 모르는 놈들이 하는 거지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코스닥이 갈 것이고 제약바이오 갈 건 아는데 어떤 놈이 갈지 모른다 그러나 군중의 광기를 위해서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별로 다 산다 시총 사이즈별로 제가 선별한 것들 중에 제가 어제 쭉 한번 확인해보니까 2X라지 시총 사이즈별로 바이오에서 X라지 라지 미디엄 스몰 엑스트라 스몰 있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미디엄이랑 스몰이 좀 많더라고요 비중이 제약바이오 중에 물론 스몰이었는데 올라가서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300% 이상 200% 이상 수익률 내고 있는 것들 물론 그것들 중에 지금 그게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한 주도 팔지 않고 있고요 스몰이었는데 미디엄으로 올라갔거나 미디엄인데 라지로 올라간 아이들도 있지요 여기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거예요 시총 사이즈는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는 가고 어떤 친구는 덜 가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중간 점검 한번 해보니까 지금 뭐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거는 있지만 2X라지의 사이즈로 돼있는 코스닥 시총 기준 어쨌든 여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엑스트라 라지급의 사이즈가 제가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있는데 올라간 것도 있고 뭐 내려간 건 없으니까 주로 여기서 많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12개 15개 정도의 종목 그중에 많이 올라가서 라지나 X라지 근처 간 것도 있지만 거의 라지로 큰 거 몇 개 그리고 미디엄 스몰 사이즈가 많다 엑스트라 스몰은 저는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컨트롤이 좀 힘들다 분산을 그렇게까지 하면은 물론 제가 항상 제 주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4번치 가시죠 무조건 여유자금 왜 여유자금이 중요한가 제가 조만간 영상 따로 하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업종 분산 그리고 업종 분산 내에서 최소한의 종목 분산 특히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를 군중의 광기로 몰려들 코스닥의 바이오 제약주는 약간 저는 과도하게 종목 분산을 했다 나머지는 뭐 카카오나 천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뻔한 것들 코스피는 선별질 수 있는데 확실하게 3,4개가 혹은 코스피에 연관된 부수 아무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더라도 결국 코스피 때문에 같이 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막 과도하게 업종 분산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친구들은 모른다 그래서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는데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라지 미디움 스몰 사이즈 수총이 좀 많더라 엑스트라 스몰은 별로 없고 뭐 굳이 바라지 않고요 더블엑스라지는 2엑스라지는 있어도 그래서 엑스트라 라지 수총 위주로 좀 몇 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 그대로 제가 말하는 거 실천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지치기를 예쁘게 또는 잡초폭기를 하기 위해서 비료도 좀 주기 위해서 엑스트라 스몰 있는 거 어저께 코스닥 100개 종목을 한번 쑥 훑어봤어요 뭐 1시간 1시간 반이면 쭉 봅니다 왜 저는 가격과 심리만 보기 때문에 그게 가격과 심리만 보는 방법의 장점 중에 하나죠 한두 시간이면 100개 종목 봐요 진정한 가치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되죠 한두 시간이 아니고 최소한 하루 이틀을 파야 한 종목 보죠 그렇게 해야 진짜 가치투자지 아닌데 나는 그래도 인터넷 좀 서칭하고 그러면 되는데 가 봐야지 그 회사 진정한 가치투자 하면 시젠 가 봐야지 전화 막 주담 돌리고 이틀은 걸리죠 한 종목 보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조금 넘게 봤는데 대충 두 페이지 안에 다 나오더라 왜 보니까 두 페이지만 가도 벌써 코스닥 100위 안에 들은 게 5천억이 안되요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사이즈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100개 종목까지만 어떻게 살짝 봐줬는데 그중에 제가 선별해낸 것들 이거였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오늘 조금 정리해야 될 것들 몇 개만 빼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빼고 여기서도 좀 떼주고 여기서도 좀 떼주고 제약바이오 중에 골고루 조금씩 떼줘서 답한 건 없어요 그대로 종목 보여 중입니다 그래도 귀찮으니까 한 주도 팔지 않을 거예요 고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약바이오에서 제약바이오로 옮긴 거니까 시총 미디움 스몰이었던 거에서 제약바이오 엑스트라 라지나 라지 위주로 옮긴 거니까 똑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이거 종목이 더 좋아서 이게 뭐가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한번 정중행해 보시고 강세장에서 특히 지금같이 인생에 한 번 오는 대세 강세장에서 업종구는 순환하며 다 간다 단 평균가를 제대로 벌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시총 사이즈별로 지금 키 맞추기 정말 말 그대로 키 맞추기 하고 있는 것 뿐이다 항공에서 조금 떼서 보너스 중에서 짜증나가지고 몇 개 얘네들은 거의 안 건드렸고요 건설 조금 빼서 보험 조금 빼서 비중도 옮겼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제약바이오 쪽으로 옮긴 거가 됐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보니까 조금씩이지만 비록 그리고 여기 미디움 스몰 사이즈 L 중에 부분적으로 떼가지고 여기로 옮겼고요 그런데 별 3개짜리가 제가 와 제일 좋다라고 1티어로 생각한 거고 시나리오 물론 이게 나중에 보니까 덜 가고 이게 더 가더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기준 제 기준과 판단하에서는 얘가 1등이었고 얘네면은 2등 정도 되고 와 요거 별 하나짜리 3등 나머지도 다 좋아요 다 적당이라고 쓴 거는 그냥 적당하다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적당하다 그리고 적당이라고 안 쓴 것들은 다는 아닌데 디테일하게 본 건 아니라 저만 기억할 수 있게 쓴 거래서 많이 빠지질 않겠다 적어도 얘네들은 더 갈 수는 있지만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적당하다라는 뜻이고 땅 중에 적자 하나 쓴 거는 그냥 얘네보다 덜 적당 덜 빠질 수 있다는 거 적 정도 느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매수 버튼을 하나씩 눌러보니까 아 짜증나게 안 되더라고요 스탕룸 매수 보유 불가 스탕룸 매수 보유 불가 스탕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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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고 불가 불가 동그라미 친 것밖에 못 샀어요 왓 12개 종목 엑스트라 라지에서 라지 시총 바이오 위주에서 12개를 골랐는데 어제 2시간 동안 와 얘네밖에 못 사 하나 둘 셋 뭐 그나마 다행히 이제 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 근데 업앤다운이 좀 심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있나 그래서 적당히 메인으로는 요거 삼천당째야 그리고 콜마비엔의 이름도 어려워 콜마비엔에이치 클래시스 3개로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조금씩 떼서 나눠 들어갔고요 키맞추기로 그런데 다행히 요런거 요런거 말고는 이름이 제 기준으로서는 잘 유명하지 않은 것들이야 뭐 잘 안들어본 것들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저는 조용한 종목 좋아한다 그랬죠 검색어에 오르고 누구나 알고 그런 것보다 조용히 싹 가는 애들 있죠 이름 유명하지 않고 이런 애들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메인에서는 요거 콜마비엔에이치 삼천당째야 클래시스를 추가로 들어왔고요 엑스트라 라지 라지 시총 사이즈로 그리고 열받아서 그 보너스 계좌 예전에 휴명 계좌 하나 터서 들어간 거 있죠 여기서도 이 안에서 구조조정을 좀 했다 몇 개 잘라서 열받아서 그냥 다 키맞추기로 다 비슷한 평균가로 샀다 그래서 매드 팩토는 그냥 조금 셀리버리도 조금 보너스 계좌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못 샀어요 아 짜증나 여기서 각자 알아서 힌트를 넣고 베끼시고 싶은 훔쳐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저는 스탁롤 때문에 못 샀지만 스탁롤 때문에 요거 하나 둘 세 개만 샀지만 어 나는 요거 같이 사야겠다라고 같이 키맞추기 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거는 알아서 책임지시고 리턴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저보다 오히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 대신 내버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과 심리만 봐서 엑스트라 라지 라지 사이즈의 제약바이오를 딱 골랐는데 12개 정리해보니까 시총 상위급이죠 중인데 아 가서 보세요 이거 일일이 하면 또 한 시간짜리 영상이 되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 많더라 제가 항상 말한 주도주 업종구는 강세장에서 신규 상장 종목이 항상 많더라 신기하게 특히 닷컴 버블 때처럼 닷컴 버블 그냥 바이오에 IT에 IT 그냥 막 그런 비슷한 이름만 달아도 막 뻥뻥 갔던 것처럼 희한하게 뭔가 헤쳐먹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관련 사람들이 신규 상망의 종목이 많고 무엇을 기준으로 골랐나 코스닥 그림과 비슷하게 갔던 종목들 즉 코스닥 주봉입니다 6월에 막 오르다가 조금 조종받고 8월 초 9월 초 10월 초 하면서 조종받는 즉 코스닥과 함께 움직인 코스닥의 주도주급 코스닥을 그림 그려줄 수 있는 엑스트라 라지 라지 사이즈 종목 중에 요 비슷한 그림을 갖고 있으면서 비슷하게 쭉 올라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덜 가거나 더 가거나 뭐 그런건 있지만 더 가서 더 빠지거나 이랬던 것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총이 크면은 시장지수와 그림이 비슷해야 돼요 작은거 미디움 스몰 엑스트라 스몰은 더 이렇게 가죠 더 이렇게 가요 업앤다운 like a rollercoaster 이 친구들은 코스닥과 그림이 완전히 같을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일수록 진짜 상승률의 90%가 5% 미만의 나라 이렇게 갔다가 다 일어나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몰라요 근데 이미 시총이 좀 커져버린 아이들은 그림이 코스닥과 같이 간다 대충 뽑았던 애들 보니까 코스닥과 그림이 거의 비슷하고 특히 6월 중요 포인트들 8, 9, 10월 주도주 찾는 법 제가 아까 올려드렸죠 갓 놈이 더 간다 매드팩도 사고 싶다 메인으로 보너스로 말고 이거라도 사서 다행이지 이것도 뭐 메인으로 사고 싶다 그리고 거의 몇 개의 종목 빼놓고는 주봉으로 봤을 때 20일선을 깨지 않았다 20일선 깬 것들도 요중에 33일선을 아직 깨지 않았다 주봉으로 봤을 때 가서 한 번씩 베끼고 싶으신 분들은 숙제입니다 한 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자 간만에 제가 포트폴리오 변동된 거 그래봤자 뭐 같은 업종 군인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 더 좋은가요?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묻지 마라 업종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강세장에서 친가친척 지인들아 제 일기 일지 지인들에게 친가친척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같이 훔쳐보실 분 여기부터라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해주시고 제가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나중에 뭐 진짜 진짜 중요해서 막 당근 흔들고 오이 흔들어야 되는데 아우 구독자 별로 안 늘어 재미없어 안 쓸래 막 아 그거요 아 그 당근이요 막 두 달 전에 했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썼어요 이럴 수 있으면 안되니까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평안히 보내시고 내일 봬요 peace out